목포항 등 지역의 주요 항구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들이 많지만 폐기 처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수 국동항에는 무려 100여 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군데군데 부서지고 녹슨 어선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어선도 비슷한 상태. 몇 년 동안 방치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지난 6월 여수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국동항 장기 방치 추정 선박은 97척. 이 가운데는 소유주가 있는 선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값이 오르고 어획량은 줄면서 출항 횟수도 줄고 팔려고 내놓은 선박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수시는 경고문을 붙이고 어선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선처럼 폐기할 수 있는 선박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선당 처리 비용이 천만 원인 걸 감안하면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래되면 직권으로 취소될 것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고 직업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동항의 미사용 선박들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항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선한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